안녕하세요. 황코티비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GTX 970 수리하는 영상이에요. 제트스트림 제품 이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내주셨어요. 증상은 카드인식이 안되고 설치 후 부팅시 비품 3에 길게 한번 짧게 두번 올린 후 켜지지 않는다는 증상으로 보내주셨구요. 2년전쯤 증상이 발생해 탈거한 다음에 보관하는 상태에서 우연치 않게 제 유튜브를 보셨거나 블로그 보시고 수리를 의뢰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픽카드에 왜 인식이 안되는지 그리고 점검 순서나 점검 방법 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영상을 처리하게 되었어요.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이런 라이저 카드에다가 그래픽카드 물려가지고 전압이 올라가는걸로 정상 부팅되는지 소트가 나는지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고 하시면 테스터기 하나로 어떻게 점검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래픽카드들은 회로가 거짐 다 비슷하고 쓰는 소자도 거짐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N채널, MOSFET 대부분 다 쓰고 일단은 이제 뭐 좀 이런 식으로 12V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조금 점검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PCI Express 쪽으로 해가지고 꽂으면 전압은 0.7A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쪽 PCI Express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라인은 지금 정상이라는 거고요. 그래픽카드마다 조금 다르지만 꽂았을 때 전압이 승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승합이란다. 그 PCI Express 쪽 꽂았을 때 전압을 안 먹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픽카드는 모델마다 조금 틀리고 전원부 설계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니까 그 점은 좀 양해 그 점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꽂아있는 상태로 지금 PCI Express 쪽 보조전원 PCI 보조전원을 꽂아주면 총 두 가지 있죠. 한쪽 꽂으면 살짝 전압이 살짝 오르면서 정상적으로 전압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반대쪽 꽂으면 암페어가 훅 떨어지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전압이 들어가는 곳에서 어디가 단선이 되면서 아니면 어디가 쇼트 나면서 단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점검을 해놨고요. 점검은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건 아니면 뭐 조금 전압이 들어가도 암페어 반응이 없다고 하면 쇼트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퓨즈 쪽이 먼저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라운드 쪽 아무데나 찍고 이쪽 찍어주면 지금 뭐 쇼트는 안 나고 지금 0.005 퓨즈 저항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라운드는 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찍어보면 이게 비품은 안 나고 이게 저항값 올라가면서 도통은 안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은 아예 통신 안 되고 아래쪽은 쇼트값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Q 저항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Q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제 퓨즈 저항 이라고 보셨다고 그냥 퓨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통이 되어야 되는데 애 같은 경우는 지금 단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통신이 안 되고 반대로 찍으면 살짝 올라가는데 뭐 도통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저항도 나갔습니다. 일단 환풍기 틀고 어디가 쇼트인지 어디가 쇼트인지 두 개 중 하나가 쇼트일 거예요. 찾으려면 이쪽에 MNCC를 한번 들어봐야죠. MNCC가 불량이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MNCC 한 번씩 들어가지고 도통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MNCC는 거짐 불량이 나면 쇼트가 나면 이제 뭐 깨져있거나 크래지 가거나 하는 게 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열을 가했을 때 바로 뭐 깨지는 흔적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MNCC는 찾아도 되는데 이쪽은 지금 MNCC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823C 소자 이 위에 게 제가 봤을 때는 불량인 것 같아요. 그냥 떼면 절대 안 떼지기 때문에 콘덴서 날라가면 골치 아프죠. 붙이기도 힘듭니다. 방열 처리해주고 하브 히터 온도 좀 올릴게요. 지금 갖고 있는 게 6823A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6823C거든요. 한번 데이터 시트 보고 아마 A보다 A가 C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데이터 시트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당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소자가 60A짜리고 여기 아래 있는 소자가 50A짜리기 때문에 60A로 교체하면 더 성능이 좋겠죠. 여자분 여자분 나오죠. 그러면 옆에 음식장이 있어요. 황폼 영어로 칠 거예요. HWAMG C O M 충분히 열이 달아올랐으니까 바로 모습에 떼가지고 체크해볼게요. 소통 테스트 쇼트 잡혔죠? 위에 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플럭스 발라서 무현납을 유현납으로 조금 묻혀주고 접점 살려주고 바꿔야 될 소자 붙여가지고 그래픽 카드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PC 안녕하세요.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이 해외는 기준 unu 안의 접점을 좀 펼쳐줘야 돼서 플럭스 다시 좀 바르고 각 라인 패턴 쪽에 제대로 접점 들어가도록 솔드링 작업을 한 번 더 해 줍니다. 똑같이 큐칩 넣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큐칩을 안 넣고 그냥 10A짜리 퓨즈장 넣어버리거든요. 10A짜리 퓨즈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애가 먼저 끊어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두 소자 요거 두개 교체했어요. 세척해주고 여기다가 플럭스, 아 요거 그 컴파운드 바르지 마세요. 써멀패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패드 위에다가 써멀 컴파운드를 또 도포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십니다. 누가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피규통신되고 당연히 쇼트값 당연히 안 나오죠. 조립해봅시다. 아이고 힘들어라. 좀 식혀주고 하는게 좋은데 어차피 조립하다보면 쉽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요즘 좀 잘 못올리고 있는데 수리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블로그는 제가 그래도 좀 열심히 수리기 작업기 이렇게 올리거든요. 의뢰하신 고객님도 보시라고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러니까 네이버에 제가 아래쪽에 댓글창에 제 블로그 하나 같이 올려놓을테니까 블로그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어떻게 수리했는지도 블로그에 똑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할 여건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거고 네. 서멀그리스 보세요. 나 여기 철판 떼기 이게 이 GPU 저기 철판에다가 서멀 바르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서멀패드 쪽에도 지금 다 서멀이 묻어있는 상태라서 대부분 이제 사람 이제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픽카드 고장나면 서멀컴파운드 먼저 바르시고 보는데 어 불량난 원인을 찾으신 다음에 바르시는게 좋죠. 그리고 분해하시다가 더 부러질수도 있고 저분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다 조립안하고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조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이 말씀드리지만 어 비슷한 증상이어도 원인은 다 틀려요. 어 뭐 인터넷에 흔하게 막 냉납이다 냉납이다 내 것도 냉납이다 아닌 경우 엄청 많으니까 뭐 속단 해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화면 뜨고 뭐 이제 드라이버 잡고 테스트 좀 거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제 없이 드라이버 잡히고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화할 겁니다. 뭐 문제 있으면 또 거치면 되니까 배터리가 없네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빨리 찾아올게요. 이번에 좀 영상 조금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뭐 날씨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 아 맞다 저 4월에 장가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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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